지금 재밌는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신발을 벌써 사야 되거든요. 2m 다리를 한 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번 2m 다리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간 좀 밑에서 찍어야 되잖아요. 한 번 볼게요. 대박. 와 대박이다. 잠깐만 멋있게. 그냥 일반 사진처럼 근데 다리 이미. 재밌는데? 와 대박인데 이거? 이런 아이돌이었어. 보자. 징그럽다 진짜. 와 봐봐요. 아 티터도 찍어야겠다 샌. 티터로 얼굴을 찍다가 그리고 전신에 빠지는 것 같아. 됐어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바지를 입을 때 너무 불편한데 하지만 멋을 잊죠. 멋있으면 돼요. 몰라요. 됐 positioned. relationship with took her side over Portugal. 감사합니다. 신난이. two or three budget three bill -" 아멘